안녕하세요 운송원 멘토 박병철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또 영상을 급박하게 좀 갑작스럽게 좀 찍게 됐는데 오늘은 약간 또 저희가 일자리라던가 아니면 기존에 했던 컨텐츠들 있잖아요 사기를 다룬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요소수랑 또 비슷한 사태가 하나 더 터지고 있어서 그걸 좀 영상화를 시켜서 차주분들에게 좀 도움을 청하는 도움이랄까요 좀 서로서로가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 하나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썸네일에서 미리 보셨겠지만 유가보조금 지급당가 변경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일단 유가보조금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물론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유가보조금이란 유류세 연동 보조금이라 해서 2001년 6월부터 정부에서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해서 경유와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인상됨에 따라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금이라는 것은 저희 왜 쉽게 말해서 보면 핸드폰 살 때 이제 또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이게 약간 좀 안정적이지는 않으나 굉장히 좀 힘이 되고 있는 제도이긴 하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결국에는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게 보통 유가보조금이라는 것 자체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 지사, 그리고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 정도가 지급에 대한 업무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법령이 나와서 제가 또 법령을 찾아보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안 나왔더라고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 뭐 이렇게 지긴 찍혀 있고 이런 부분들 다 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또 나름 조사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12일부터 기준으로 해서 바뀌었는데 유가 급등에 따라서 이 12일부터 유류세 인하가 들어가게 됐죠 이 부분은 굉장히 또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20% 정도의 인하가 시행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820원에서 646원으로 164원 인하를 보였고요 경유 같은 경우에는 582원에서 466원으로 116원 인하 그리고 LPG 부탄 같은 경우에는 204원에서 164원으로 약 40원 정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유류세 인하 기준이 이제 정유사에서 반출하는 기준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의 주유소에서 아직 소모되지 않은 기름이 남아있다면 그거는 유류세 인하에 들어가지 않는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유류세 인하 시작은 오늘부터 당장 시행이 되는데 어쨌든 기존의 주유소가 가지고 있던 기름을 다 소모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솔직히 이게 무슨 방법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 잔량이 정말 이렇게 소모가 됐다 안 됐다라는 어떠한 그거를 일반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유가보조급의 지급 단가가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간은 오늘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일단 기간 자체는 이제 뭐 한 4월 30일 내년 4월 30일 정도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좀 불안한 부분은 있어요 원래는 이제 리터당 345.53원 정도에서 리터당 239.79원 정도로 약 한 100원 그러니까는 퍼센트로 따지고 보면 원래 이제 받았던 퍼센트로 따지고 보면 한 30% 정도의 인하를 보이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얼마나 이제 그 지금 집 차주분들에게 영향이 끼쳐질까를 제가 톤수별로 지금 지급되는 그 보조화 되는 리터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표로 만들어 봤거든요 어 약간 뭐 내용은 다 보이실 테니까 12톤 초과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리터수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지금 현재까지는 근데 4308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원래 기존에는 148만원 정도 그러니까 약 한 150만원 정도의 유류세 지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변경 금액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한 103만원 정도로 인하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차이를 보이면 한 45만원 정도의 차이가 벌어지는 건데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경유 같은 경우에는 116원이 인하가 되니까 그나마 그 전보다 나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유가 보조금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차량을 유지하는데 유지 비용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결국에는 유가 보조금이 이제 또 인하가 되면서 실질적인 유류세 인하의 효과를 누릴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승용차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기름값이 계속 치솟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체감이 쉽게 되겠지만 지입차주분들 그리고 화물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가게에서 그냥 단순하게 차량 한 대로 뭐라고 할까요 짐들을 나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사업자를 통해서 유가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약간 좀 걱정 아닌 걱정이 좀 더 증폭이 되었다 아니면은 이 인하에 대한 효과를 못 누렸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떠한 문제들을 앞으로 보일까라는 것들은 제가 좀 제 생각을 좀 적어봤는데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류세는 인하이지만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유류세는 인하이지만 유가 보조금 또한 줄어들었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체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 상황인데 이걸 제가 저희를 통해서 들어갔던 중대형 차주분들에게 제가 한 대여섯 분한테 먼저 아까 통화를 해서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보조금이 지급 단가가 지금 떨어진 게 바로 보인다 지금 주유를 하면서도 느껴진다라고 하는데 기름 자체가 줄어들었지만 유가 보조금 또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지금 어떤 효과를 보고 있다 혜택을 누리고 있다라는 기분이 전혀 들지 않는다라는 말씀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똑같이 하셨고요 두 번째는 유가 보조금 지급 단가가 변경이 되었지만 유류세 인하의 속도는 늦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류세 인하가 지금 저도 제가 직접 봤었지만 알뜰 주유소 그리고 고속도로에 있는 주유소들 있죠 이 고속도로에 있는 주유소들 같은 경우에 율두시를 딱 기점으로 해서 기름값이 변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일반 이런 국도나 아니면 시내에 있는 주유소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잔량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류세의 변화가 보이지가 않는 거죠 이것들이 빨리 소모가 돼야 이 경유 자체의 금액이 좀 줄어드는 것들이 보일 텐데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지금 당장 기름을 예를 들어서 관내 배송하시는 분이라거나 아니면 국도를 통해서 이동을 해서 기름을 주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 보조금은 줄었는데 기름값은 줄어들지 않는 현상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더더욱 크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제가 지금 예상을 하는 것이지만 이 지급당가 변경권이 내년 4월 30일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지급당가가 변경되는 시기와 상황 그러니까 그 끝맺음을 하는 4월 30일 같은 경우에 다시 복구를 시켜줄 것이다라는 확신이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요소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터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추가 연장이 될지 아니면 그때에 맞춰서 유가 보조금이 더 떨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 정도면 좀 괜찮아지지 않겠어 또 허리띠 졸라매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봐서는 이렇게 한 번 보조금이 떨어지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경우는 뭔가 경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는 이상 사실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급박하게 말씀드린 내용이 어쨌든 유가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물론 이 유가 보조금 자체를 지금 줄이지를 않으면 주유 업계에서 계신 사장님들이나 아니면 정유사들이 약간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긴 했어요 하지만 모든 산업 그리고 저희가 생활하는 모든 물품들을 소모하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 가장 1차적인 것은 물류와 운송입니다 무조건 운송이 되어야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요소수 관련된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는데 거기에서 가장 좀 답이 없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이 없다 좀 안타깝다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생각을 좀 들었던 댓글들이 나는 가솔린이라 상관이 없는데 아니면 나는 요소수를 넣지 않은 경유차라 상관이 없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휘발유나 아니면 요소수가 들어가지 않는 경유들도 결국에 그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차주분들이 움직여야만이 그것들이 모두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당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화물차주분들이 힘들어지면 저희가 지금 없어서는 살 수가 없는 예를 들어 배달이라던가 아니면 택배라던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품 자체가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속출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단톡방이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가 원청사 대표님들이 같이 계시는 단톡방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대표님께서 이제 청원글을 좀 올리셨다라고 해요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변경 건 있어서는 안 된다 화물차주들이 너무 힘들다 라는 내용으로 지금 올리셨는데 아까 오전에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약간 동의합니다 라는 표수 그리고 청원에 지금 동의합니다 라는 그 글들이 굉장히 적어요 아직 수가 적어서 제가 영상을 만들고자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이 집차주분들 화물차주분들 그리고 관련된 가족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모두 다 이 청원글에 좀 동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영상 하단에 이 주소를 남겨 놓을 테니까 꼭 동의합니다를 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영상을 제가 지금 만들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뭐 이런 청원글들이 좀 많이 잘 올라가서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변경되지 않는 다시 원상대로 복구가 되는 그림이 나왔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또 이렇게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또 다른 소식이 있거나 또 들려오고 그리고 요소수 관련된 상황들도 좀 약간씩 변경이 되고 있고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넘버3나 아니면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운송원 멘토 박병철이었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